안녕하세요 지난 동영상에서 당부장 닷컴이라는 당부장 전문 소개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당부장 닷컴의 회원 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장 닷컴의 할인권을 인정하는 당부장 즉 요금 할인이 되는 당부장입니다 할인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해당하는 회원 클럽에서 당구를 치고 요금을 계산할 때 화면에 보이는 당부장 닷컴의 할인권 이미지를 당부장 주인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여주면 처음 방문시에는 3천원 할인을 해주고요 두번째 방문했을 때는 2천원 세번째부터는 쭉 천원을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할인권을 만든 의도는요 당구 동호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세상에 당구장은 많은데 좋은 당구장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당구장을 다 다녀볼 수는 없잖아요 당구장 닷컴에서 그 당구장에 대한 정보를 미리 보고 판단할 수 있고요 실제로 방문했을 때 처음 방문시 3천원을 할인 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러라도 찾아가볼만 하겠죠 그리고 당구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손님에게 자기 당구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겠죠 당구 동호인과 당구장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당구 박사가 살고 있는 부천을 중심으로 현재 10개의 당구장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원 클럽 페이지 맨 아래에 지도가 있는데요 부천 중동, 상동, 송내동, 그리고 인천 부계동에 있는 10곳의 당구장입니다 지도에서 회원 클럽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링크가 연결되어 있어서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당구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가볼만한 당구장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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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채널 구독자 분 중에서 부천이거나 또는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할인권을 이용해 보시고요 실제로 가 보셨다면 어땠는지 댓글로 평가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각각의 회원 클럽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